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의 통숙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울은 예루살렘 공유의 공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기록 덕분에 단독으로 전도팀을 꾸려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 바울은 1차 전도여행지들을 재방문하여 예루살렘 공유의 결과를 전하며 교회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줍니다. 셋째 바울 전도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넷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빌리포 교회를 세운 뒤 테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테살로니가의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21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안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의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덴은 루스드라와 이군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속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귀리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뿔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드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그를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청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제롭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덴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코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미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하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 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칼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를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칼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수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칼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 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팀을 꾸려 1차 전도여행지를 재방문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니아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바울 전도팀은 자색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 귀신들린 점치는 여종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리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팀은 테살로니가로 갑니다 테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을 전도하게 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베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테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와서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떠나 그리스의 아덴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오직 십자가 전함을 굳건히 다짐하며 그리스의 항구도시 고린도로 갑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부를 만나서 함께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지독한 방해로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느끼며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시며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을 말씀해 주심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